여기는 국내에서 가장 긴 인재 양양 터널 그만 좀 쩝쩝대 그리고 언제 도착해? 나 멀미 난다고 오 안 멈춰 나 여기다 토한다 드디어 왔군 그럼 시작해볼까 여기는 평화로운 터널 상황실 뭐야 불렀잖아 빨리 찾아봐 야야 뭔 일이야 터널에 불렀어요 그건 나도 알아 이마 왜 불렀냐고 왜 확인해볼게요 빨리 여기로 와 야 니도 우리 끌고 온 이유가 뭐야 네모네모 네모네모네모 첫번째 게임은 터널 탈출 게임입니다 제한시간은 1시간 뒤따라오는 장이원을 피해 우선 탈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모는 다리가 짧아 뒤쳐지고 만다 백날을 쥐어봐라 그 짧은 다리로 어떻게 잡냐 그 시각 상황실 길쭉한 다리를 가진 세모가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참가자들을 구하러 온 경찰 스파이 대체 이놈들 어디서 뭐하는 거지? 어? 저게 뭐지? 사람들이 쫓기고 있잖아? 어디 갔나 했던 이 자식들 다 터널 속에 있었어 어? 저게 뭐지? 저건 왜 빨갛게 빛나는 거지? 어? 안돼! 안돼! 야야 지금 우리가 1등이야 좀만 쉬자 야 탈레? 가오가 있지 저걸 어떻게 타? 아 저거 타면 금방 가는데 어차피 안 타도 우리 1등이야 야! 뭐 뭐 뭐야? 남자는 다 핑크! 야 내가 운전한다? 어? 야 니들 괜찮냐? 걱정 마세요 우린 괜찮아요 뭔가 괜찮다는 거야 반쪽이 뜯겼잖아 아니 왜 함정에 걸리고 난리야 니들 때문에 가는 길이 막혔잖아 아저씨 사람은 누구난 실수를 하는 법이에요 맞아요 맞아 화재가 발생했을 땐 물분모 설비를 누른다 어? 저기 있다 좋았어 우와 pvp다 이건 비가 아니고 스프링클러다 이 멍청이더라 오 아저씨 불 꺼졌어요 좋았어 가자 비 따라온다 아 잠깐만 갑자기 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잠깐 저 연기는 어떻게 하지? 재연시설 가동? 천장에 선풍기가 돌아간다 선풍기가 아니고 환기장치야 오 아저씨 연기도 사라졌어요 빨리 가요 빨리 좋았어 이제 감이 생기는데? 20분 후 야야 우리 또 1등이야 좀만 쉬자 야 음식엔 폭탄 안 넣었겠지? 그거 먹어봐야 알지 않냐? 잘 먹겠습니다 야 근데 차 앞에서 연기 나왔는데? 엔진에 문제가 있나? 야 이거 뭐냐? 뭐가 나왔는데? 야 이거 냉각수 터졌는데? 호들갑이야 저거 없어도 돼 저거 야 뭔 소리야 저거 없으면 엔진에 불 난다고 화재발세 화재발세 어 뭐야 또 화재발세? 니들 괜찮냐? 끄떡없어요 니들 진짜 정신 나갔어 연기 생겼잖아 이 꼬맹이들어 아저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넌 시끄러 임마 제 길 하나도 안 보이잖아 어? 어 저것 좀 봐요 VMS 정방판 있는데요 저기 좋았어 저것만 그대로 따라가면 그냥 탈출이다 20분 후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 게임 어떻게 가도 가도 끝이었어 연기는 왜 이렇게 또 많아졌어? 니들 때문이죠? 어? 저게 뭐지? 사갱통로? 저기 들리시나요? 정신 차리세요 거기 근처에 사갱통로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사갱통로? 어? 만습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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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끝이 보인다 다들 힘내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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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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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일이야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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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참가자들이 안 보인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상황시 직원들도 모두 낯채했을 텐데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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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어떤 자식이야 좋았어 한명도 빠짐없이 전원 탈출 성공이야 이야 이게 말로 만났던 SOC 디지털화인가? 굉장하네 역시 한국판 뉴딜 고맙다 난 이제 승진이다 착하네 어떡하면ưỡ wrath 내가 쌀 4 뭐 해주세요?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